오늘 2월 13일 주일 설교는 김옥사님께서 목사, 장로, 그리고 죄식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사, 장로, 그리고 죄식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 3주간은 또한 죄식들, 집사들에 관련돼서 또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각 교회는 각 교회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이라는 단어의 첫 두 개의 사전적 정의는 첫 번째, 정부의 권력과 의무를 결정하고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의 특정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주 또는 사회 집단의 기본 원칙과 법들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또는 사회 조직의 규칙을 구체화한 서면화된 문서를 뜻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구성원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행정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기독교 교회의 조직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목회 서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오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아멘 혼란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안정, 엉망인 상태, 소란, 소동 또는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나라 간의 국가적인 평화에서부터 분노와 대혼란으로부터에서 제외되는 것 그리고 조화와 화합과 같은 개인적인 화평 또는 히브리어 샬롬이 뜻하는 것 같이 안보, 안전, 번성과 행복을 뜻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혼란의 반대어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란이라는 단어가 무질서와 불일치를 의미한다면 화평이라는 단어는 질서와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교회는 어떤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조건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바라는 생각과 요구들을 교회에 관철시키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개인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이 자주 등장하고 언급된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이러한 헌법의 도움이 없이도 상식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운영될 것입니다 저는 디모대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아멘 각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바른 처신을 해야 합니다 각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며 다스려지다 라는 뜻은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모든 성도와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규칙이며 교회 헌법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와 사역들을 질서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성경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실생활의 많은 상황이 이 범죄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 중 가장 최근의 예가 바로 코비드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6일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다른 교회들은 에세이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도 그들의 교회의 예배당을 열어 이 그곳에서 직접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리와 거짓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내린 결정이 관하여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교회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집사들이나 장로들을 임명할 때 그들은 교회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그저 단순히 전체 교회인의 과반수 이상 혹은 3분의 2 아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그럼 교회의 등록교회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합니까 모든 교회가 그 안에서 질서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교회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 활기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질서와 규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정돈된 우주를 가지게 되었으며 과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다면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 역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호프교회는 장로교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행정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정치체제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프교회는 교회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 11조항은 교회 정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1조 1항이 교회의 정치 행정 및 규율은 이 헌법의 조항과 교회 정치 그리고 성경장로교회의 교회 질서를 따라야 한다 단 본 헌법의 특정 조항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11조 2항이 교회 정치의 원칙, 교회 선거, 교인의 입회 및 징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영적 감독권과 교회 행정 정치에 관한 감독권은 장로회, 당회가 가진다 11조 3항, 교회의 일반적인 영적 그리고 행정적 관리와 관련된 일들은 장로회, 당회가 집사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다 세밀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중요한 세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헌법, 교회의 정치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포함하는 교회법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여러분께서 온라인에 가셔서 저의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세 가지 문서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특수한 여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회 교회에는 노회와 총회를 교회의 상위 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행정 조직에 대하여 길지 않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한 지역 교회의 신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생긴다면 같은 지역의 최소 3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노회다 이러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상급기관인 총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교리적 분쟁은 이러한 상위 조직인 총회에 상정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손실과 장로농을 제기하여 손실과 장로 게임을 제기하며 손실과 장로를 자동으로 여러가지를 장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나 장로를 찾는 것입니다 잔인으로 서서 3명의 수가 있는 짓을 보면 학생의 수 있기를 통해서 학생이 많으면 손실과 장로농을 제기하는 성회의 1명의 지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지역교회들을 곤란하게 하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이 회의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자들의 한례와 음식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은 지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단들마저 슬금슬금 끼어들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따르면 사도들과 장노들이 만나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이방교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권고했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회의의 의장이자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일어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기독교 교회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존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호프교회의 정치 형태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호프교회에는 장노교회이지만 어떠한 상위노회나 총회라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립교회로서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제대로 검사, 감독하여 바로잡는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교리적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잘못된 교리를 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목회자가 그들을 제어하고 감당할 수 없다면 또는 만약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러한 논쟁의 근원이라면 그 누가 교리적 분쟁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위에 상급 겸덕 기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거짓 가르침의 물결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들도 우리 교회의 보존의 똑같은 위협 요소입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도처에 널려 있으며 때로는 교회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 어떠한 다양성이 있는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호프교회 성도님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15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행동, 심지어 말하는 방식이나 방식에는 미세하거나 또는 좀 더 심각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 버릇 또는 관계의 역량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와 다양성을 뛰어넘어 교회 안에서의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위에는 우리의 신념과 안정성을 흔들만한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오만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은 다른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직책을 사용하여 모든 교회인들 위해서 그들을 조정하며 군림하려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중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조정하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며 자기의 임무가 모든 이들로 자신의 의견을 따라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옳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기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몇몇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감독할 노예가 없고 어떠한 개인이 교회의 리더들과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을 겪을 때 교회는 내적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얼마 전에도 우리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여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들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러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이웃교회를 위해 그들의 중재를 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규정보 입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규정보는 더 이상 드문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규정보는 더 이상 몬을 겪고 있다면 And one of them is pastor's retirement age.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Some years ago, one of the reasons why was because, back then as I was thinking of the future, I thought when I reach a certain age, people, because of my age, people will respect me and they may not be able to say what they want to tell me. And so I want to stand out from the place that younger people will stand in, making it a real fresh air into the congregation of the church. And at the same time, I will prevent myself from being without being to figure out. And also, we have another practice in this session. And for the last four years, one of them had been here and in the house. 교회법에서 정년을 65세로 정한 이유는 만약 목회자나 장노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그 이전과 같은 명철하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의 당시에 이런 것은 다수의 의견이 결정이 되는 것은 이 위험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의에서 만장일치를 추구하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직회의에서 만장일치 그래서 그의 당시에 교회는 재직회의에서 만장일치 그래서 그의 당시에 교회는 재직회의에서 만장일치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교회의 정치체제와 규칙을 더욱 필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신실하고 영적인 집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최고의 교회의 정치체제와 헌법을 갖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고 따른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충실하며 영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치와 도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장로교회의 교회정치법 제6장은 교회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제1조 선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다른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지는 지체들을 그분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로 여기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뻐하며 다른 지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숙고함이 없이 우리는 장로들에 의한 교회의 정치체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 그리스도인의 관행에 근거하고 있고 합당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편이라 믿습니다. 여러 형태의 교회의 정치는 장로교, 성공회, 회중교회 등이 있습니다. 최2조 우리는 교회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 함께하는 목사와 치리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된 당회를 통해 교회의 정치의 형태가 말씀에 가르치는 바와 일치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교회의 형태의 교회의 정치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제3조에는 우리의 신앙고백에 명시된 총회들과 공회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하고 동의된 것을 믿으며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행해질 때 그러한 교회의 정치의 체제들이 그리스도의 양태의 신앙과 삶의 도움을 준다고 믿으며 우리는 오직 장로들만으로 구성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슬프게도 우리 교회는 상위 조직인 노회와 총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당회, 노회와 총회는 민사사법권을 가질 수 없으며 민사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선언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을 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교회의 특권으로부터 제외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 헌법에 의거하여 특별히 허가된 정도의 하나입니다. 제5조 이 교회의 일반적인 그리고 종신적 임원은 사역자들, 치리장로, 그리고 집사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를 오직 승인과 두 번째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치리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정치법 5장에는 사역자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의 직책은 존엄성과 유용성 면에서 교회 안에서 첫째가 됩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성경에서 자신의 다양한 인물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감독자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에 그는 목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성기면서 사역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신중하고 우직해야 하며 양떼의 본보기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집과 나라를 잘 치리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그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강구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기에 그는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윤례를 향하니 하나님의 신비를 지키는 사람이라 하고 겸손하기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갈라져나온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장로들과 목회자 그리고 목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멘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치리장로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사역자입니다. 선도들의 공동체에서 장로들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배의 귀함을 받을만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와 목회자 직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교회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로 목사를 업신여기거나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후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피로를 헤아리고 좋은 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의 정도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 목회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풀교회는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후임 목사를 잘 돌봐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9절에서는 교회가 자신의 목회자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목회자를 고발할 경우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나와 사건을 교회에서 세운 법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양무리의 목회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따릅니다. 아무도 그들을 무심히 혹은 가볍게 대해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종들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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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교회를 이끌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예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또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도자들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신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NIV 번역본에서는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을 맹목적으로 단지 목사에게 장로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성경 안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성경 안에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사연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런 순종적인 복종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그러한 결정들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독재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기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보냈습니다 호프교회의 헌법 제14조는 목회자의 세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 생활, 정규 예배, 교회의 성찬식 집도와 장로 안수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해야 합니다 즉 목사는 교회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영적인 삶의 모든 면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14-7 목사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임원회에서 직권을 가진 구성원이자 고문이 됩니다 목사가 직권을 가진 구성원이라 함은 그 직분에 근거하여 특정 임원회에서 섬기도록 주어진 의무 특권 또는 일련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인도자 아래서 그 교회의 건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히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연aban이 아닙니다 다시 전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조 8항 당회에서 당 회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어떤 특별한 모임의 의장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목사는 당회의 의장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약 당회의 의장이 목사가 당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목사가 다른 일을 지목했을 경우에 그분이 당회의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10항에 목사의 정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14조 10항 1에서는 목사의 정년은 65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퇴한 목사님들은 젊은 현직의 목사들을 도울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은퇴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현직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가이던스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젊은 사람들을 리더십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적당한 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젊은 목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14조 10항 2에서 호흡교회는 은퇴한 목회자들을 최대한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조 10항 3절에 호흡교회에서 20년 사역 후 은퇴한 목사는 원로 목사라고 부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7위법 5장의 7위 장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7위 장로들은 목사나 사역자와 함께 교회의 정치와 7위를 해나가기 위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을 뽑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호흡교회의 헌법 15조 8항은 장로가 회원으로 있는 당회나 노회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말해서 장로는 성경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 오직 당회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효과가 회원으로 있는 정치와 함께 교회의 정치와 이즈의 주식사의 연구소는 우리 교회는 구조상 단위와 집사들로 재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재직회는 당의 둘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로 목회자 장로의 자격은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7절과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좋은 인품을 지녀야만 합니다 좋은 인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높은 학력을 지니고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인품을 가졌다는 것을 그런 성품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는 좋은 인품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절제하고 근심하며 바르게 행하며 폭력적이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에 장로의 주된 덕목은 선한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항상 늘 배워왔던 것은 목사는 자신들의 회중과 다투지 않는다 언쟁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입니다 목회자는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생활에 대한 신실함 뿐만 아니라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며 그녀의 지원 없이는 목회자의 일을 마땅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활 방식과 타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아내가 남편과 목회사 역에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목회자가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장로와 집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내는 장로와 집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 일로 어려운 상에 처했을 때 그 안에는 그 목사 장로를 격려하며 또 도울 일에 대해서 함께 도울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두 장로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두 장로님은 그 교회에 혼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머지 가족들은 다른 교회를 참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들은 자신들이 남편의 어떤 생활 방식과 타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남편에게 전하는 말이나 어떤 그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격려하고 또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의 지원 특히 아내의 지원은 필수적이고 아주 소중합니다. 목회자는 욕심이 있거나 탐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초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넷째로 호프교회 헌법 제18조에는 당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당의는 18조 1항 교회의 영적 복지와 사역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18조 2항 모든 공공예배와 설교 선찬식 진례 성경공부 기도회 특별회의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감독합니다. 신앙고백과 신앙재학인 그리고 타교단에서 이적한 교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직원과 사무직원들이 필요한 경우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우리 교회의 성경공부를 오직 교회의 승인과 증명을 받은 자들로 성경공부를 이끌도록 하고 있으며 또 성경공부의 재료 또한 증명을 받은 것을 것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교회의 당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정치법 파획저항은 교회 당회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의 재직자들은 특정 회중의 목사 또는 목회자와 치리장노들로 구성됩니다. 원래 교회의 정치제도에 따르자면 당회가 오직 장노들만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노들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있고 그들 또한 지도자 그룹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회중들을 위해 점차적으로 집사들이 들어와 넓은 의미의 당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실제로는 재직회입니다. 둘째로 호흡교회 헌법 13조에는 교회 재직자 선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3조 1항 후보자는 디모델 전서 3장, 디도서 1장, 베드로 전서 5장에 열거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더 나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3조 1항의 1호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숙한 구성원이며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공부에 충실히 헌신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재직자들은 개인적인 기도생활과 성경 공부에 있어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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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 1항 2조 그렇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교회의 공공예배와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13조 1항 3호에는 교회의 헌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고 말하며 특별히 성경적 분리의 원칙과 행함에 대해 알며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3조 1항 4호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사역에 성심성의껏 참여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역에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써야 합니다 목사와 하나가 되어야 하며 기꺼이 성실히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와 하나가 더 씬을땄 임하 G ratr 1회 2학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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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 3항 선거 후보자들이 교회 재직회에 추천되었을 때 교회에서 신중히 살펴보고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성경장로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사람인지 특히 성경적 분리의 원칙과 실천함에 동의하는지와 같은 꼭 필요한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주의깊게 심사하게 됩니다. 당에는 집사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적합한 후보자만을 교회 회중에게 추천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13조 4항 선출된 장로, 집사, 여자 집사들은 선거 이후 돌아오는 주일 봉헌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Nhưng을 사는 앞서에 전해他们의 주의깊게 심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주의깊게 심사한 무기정적인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Board of Elder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screen the nominees of these and recommend, which all can soon turn the leads to a combination of malehood. So, even though we have a current setting, the session may nominate individuals, but the Board of Elders, because they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screen the nominees, whether those provisions are suitable for only offices, the same three offices, or not. 13.4. In that case, Elders and Peacons, Peacons, they shall be following the servi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help of the people who are speaking to the election. So, Elders and Peacons, they are existing Elders and Peacons, they were already able to speak, but the people who are speaking to the audience. 셋째로, 교회의 정치법 12조는 선출된 장로들과 집사들의 임명을 위한 질문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모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만이 집사와 장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규일이라고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하십니까? 세 번째는 성경 장로에 교회 정치법과 교회 질서법을 찬성하십니까? 네 번째로 당신은 이 교회에서 치리 장로 혹은 집사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교회의 순결과 평화와 통합을 살펼 것을 약속하십니까? 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한 한 가지 특별한 가르침을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역교회가 지키던 지역교회가 지키던 일정한 규칙과 규율이 있었고 지역교회의 건강과 건전성을 위해서 바른 질서가 중요했음을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제가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가 지키던 일정한 규칙과 규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안대로 각 성의 장노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아멘. 집분자들은 선택받아 거룩한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서 에베소에 들러 교회 장노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장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장노들을 임명하여 감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감독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자와 치리 장노 두 종류의 장노가 있습니다. 종류의 장소에 대해 저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자와 치리장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중과 교회 사역의 영적 삶의 모든 면을 감독합니다 교회는 신앙과 행정의 정치를 제공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와 집사회가 있으며 당회는 장로만으로 구성되든지 아니면 재직회가 당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헌법과 행정을 지킴으로 질서 있는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 위에 최종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헌법과 지정된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숙하게 세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하게 세울 수 있는 법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한 법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런 시간을 통해 이런 지정된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을 훈련시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더욱 더 성숙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또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이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전이자 기둥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